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코드 몬데오 4세대 2.0 트렌드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 11만 1000km구요 엠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구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구요 이어서 분넷 봅니다 분넷 쭉 컨디션 양호하구요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구요 제로 맞췄습니다 4.61mm 5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구요 도어 볼게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구요 제로 맞췄습니다 4.42mm 55% 남았습니다 뭐가 묻은거네요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었구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 깊고 넉넉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쭉 보시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구요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괜찮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좋구요 이제 실내 옵션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149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블루투스 있구요 핸들 뒤편에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썬루프 볼게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구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와서 센터패시아 볼게요 보시면 후진 기어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열선 시트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구요 옆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듀얼 오토 에어컨이랑 열선 시트 버튼도 들어가 있구요 시각잭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 스탑 있습니다 첫 폴더 있구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은 가죽 컨디션 괜찮구요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쪽 컵홀더 수납 공간이 있구요 앞쪽에는 시각잭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커튼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에도 너무 좋겠구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접근량 있습니다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구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게요 언더 커버로 인해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드 몬데오 4세대 2.0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